Q. 아마도? Q. 아마도? Q. 아마도? Q. 아마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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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까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길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제 생일 첫 라방 인스타 라방을 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축하를 받으면 살 수 있어서 너무 뜻깊네요 케이크 너무 이쁘다고요? 생신 축하드류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생일 축하하는데 생신은 너무 아버님 같으니까 생일 축하드류 어떻게 보시겠지만 지금 제 생일 맞이해서 우리 또 회사에서 길스토리에서 없는 살림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종교 행사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게 여기 이거를 이 그림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구기선양을 하고 온 사람들이 카퍼레이드 할 때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면서 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할 때 네 그런 느낌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생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고 라방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생일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생일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라방도 처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같이 이렇게 방송으로 아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12시가 땡 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너무 늦어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하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트 상애자라는 것과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밝혀가지고 네 지금 다 안 자고 기다리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아 남데렐라 네 지금 뭐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 라방을 하는 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 생일에 맞춰서 하면 의미가 좀 남다리지 않을까 자주자주 네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안자고 기다리셨다고 하 내일 토요일 아닙니까? 하하 하하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데서 일을 하시는지 네 네 너무 멋있다고 네 비밀도 계속 아 이런 사진 보고 네 아 지금 계속 축하 메시지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요번에 어 저희 혹시 그 저기 저기 저희 회사에서 제가 오늘 첫 회사 이제 오픈하고 생일이라고 떡을 좀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일 하시는 아침 퇴근하시고 자 이렇게 회사에서 잘 보시나요? 이게 좀 늦어가지고 자 되게 느린 로딩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하하 하하 아 네 이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또 이렇게 회사 똥이 아니라 이거 다 사비로 하신 거라고 저한테 인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 회사가 배고프시다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떡 달라고요? 아 네 떡을 드려야 되나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저희 현장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 오셔서 스태프들한테도 많이 나눠주고 굉장히 알뜰살뜰 챙기는 우리 길수들이 화이팅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계속 늦게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좋은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케익이요? 어 케익 먹으라고요? 근데 이 케익이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지금 똑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케익을 그냥 제가 손으로만 한번 찍어서 목에 뭐 보겠습니다 제가 손도 닦았기 때문에 잠깐 묻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단 단 맛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오늘 열 날 신경 보죠. 지금 아티스트 겸 대표 겸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해가지고 퇴근 못하고 우리 회사 식구들이 지금 입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카메라 돌려서 직원들을 좀 얼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읽으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들이 입이 대파를 안 있는 관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방은 대략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주세요. 이제는 또 저기 손으로 먹었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열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들이 포크를 주셔가지고 이걸 또 이 늦은 시간에 이 단 거를 먹으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아이고 참 야 이거 결국은 다 시켜요 저한테 이거 보이시죠? 직원들 좀 드셔보실래요? 저거 하나만 드셔보실래요? 아 우리 열일하고 계신 아 네 가져가세요 이제 이거 꼭 그대로 네 네 아니 그걸 주고 드시고 그냥 두고 가시면 네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열정이 많이 앞서 있는 그런 실수리 이게 지금 이렇게 파였어요 케이크 아 저 피곤해 보이나요? 아 제가 원래 10시 11시면 잠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라방을 하려고 저도 안자고 기다리는 거라며 아 피곤해요 여러분들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이거 이제 그만해 이제 가져가세요 이제 네 국가를 위해서 일이랑 일찍 자는데 여러분들 땜에 기다리고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서 라방을 오늘 깜빡 잠들었어 졸리네요 여러분 라방 타놓고 그냥 잘까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방 얼만큼 해야 되나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만큼 해야 되나요?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도 빨리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밤새로 가도 된다고요? 저 요즘 밤 못 새가지고 근황 제가 근황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야행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요 야행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면 드라마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드라마는 아직 정확한 시기는 어 조율 중에 있어요 제가 더울 때 촬영하는 거 싫어하고 추울 때 촬영하는 거 싫어하고 선선하면 선선 안 했다고 싫어하고 또 가염이나 봄 그럴 때는 또 봄 타고 가열 타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 촬영하려고 지금 시기를 조율 중에 있고요 이러다 보면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셔가지고 이쪽에도 이쪽 그 영화 드라마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사실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안 힘든 분들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아 빨리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음 네 아 맞아요 만화 원작이에요 아일랜드는 윤희란 작가님이 되게 저 제가 학창시절 때 썼었고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만화 원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한 번은 거절을 했었어요 이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제가 또 망칠까 봐 제가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주 아 동생이 만화 재밌다고 아 만화는 재밌습니다 아직 드라마는 아직 아직이니까 만화만큼 재밌게 잘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최방쇼가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고 저도 우주최방쇼가 사실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뭐 브랜드로 하나 자리를 좀 잡고 기부쇼로서도 되게 좋다 좋은 재밌는 쇼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휴지는 휴지통 네 잠시 물 한 모금만 먹고 가겠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라는데 두 모금 마시겠어 죄송합니다 진짜 필리핀 팬 감사드립니다 다 힘든데 생일까지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두 모금 네 두 모금 먹었어요 파트가 정신없이 올라오겠네요 요즘 운동은요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집에서 그냥 스트레칭 정도? 근데 뭐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요? 말씀하세요 네? 이거 뺄까요? 이거 왜요? 지금 이빨 빠진 스마일 좋은데요 왜 그러시죠? 좋아요 우리 팬들이 그렇게 야박한 스타일 아니에요 좀 이렇게 두고도 하고 그런거지 같이 이제 촛불도 켜고 끄고 다 했던 추억인건데 제가 제 스스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걷기 운동 요즘 못하고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참 걷기 운동 많이 하냐고 물어보셔서 얘기한건데 절대 많이 걸으면 큰일납니다 무릎이 나가요 과학적으로 한 7,8천보 정도를 넘어가면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죠 뭐니뭐니해도 라면이 최고인데 요즘 밀가루 안 먹은지 좀 됐어요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밀가루를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라면 가서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사인할 때에도 건강하시라고 항상 하는 얘기 있는데 건강이 진짜 중요해서 하는 얘기고요 이게 텐션을 올려야되는데 점점 눈꺼풀이 무릎은 나중에 얘기하다가 제가 잠꼬대식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눈이 나쁜 관계로 어 어 네 지금 계속 댓글을 읽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밀가루국이 어떻게 사냐고요 하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댓글보고 얘기하고 근데 밀가루국은 못 살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연기하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면 일단 밀가루를 끊어야 해서 잠꼬대를 들려달라고요 잠꼬대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잠꼬대 하는 거 들려드릴 일 있으면 자면서 휴대폰이든 뭐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꼬대를 왜 들려달라고 탄수화물이 최고죠 저 사실 탄수화물 중독자인데 우리가 먹는 게 사실 다 탄수화물이긴 한데 네 탄수화물이 최고입니다 저 배고프신가봐요 우리 직원들 중에 배고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배 속보룩 소리가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 혹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방송이요? 잠자는 방송이요? 잠자는 방송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격정 멜로 어디쯤 왔냐고요? 지금 이제 출발 전해졌습니다 케이크 나눠 먹을까요? 네 그렇게 그러면 케이크 나눠 먹으라고 하니깐 자 이거 갖고 가셔서 나눠서 드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아 네 열일하고 계시네요 네 이것도 추워주시겠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건 두 번씩 네 밥이 진짜 최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곡밥 이런 거는 흰쌀밥을 좋아하는데 흰쌀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하고 라방하고 있잖아요 아 오늘 낮에도요? 뭐 할 거냐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밤늦게 열두시 넘어서 라방했으니까 오늘 하루 좀 잘하죠 아 아 필리핀 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격정 멜로 절대 만들려고요 여러분들이 격정 멜로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깐요 인스타 라방을 인스타 라방을 근데 생각보다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많이 안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들어오셔야 라방하는 맛이 좀 나는 겁니다 원래 이거 여러분들이랑 오늘 처음 소통하려고 만든 거라서 다음에는 시간 너무 늦지 않게 좀 이른 시간에 할게요 지금 너무 사실 늦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마스크요? 아 마스크는 지금 사실은 아직 저희가 5인 이상 여기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있어서 나름 저희 회사에서도 네 네 낮에는 일하셔야죠 낮에는 안 할게요 초저녁에 할게요 초저녁에 근데 이게 무슨 저기 축 탄신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종교적인 바람 같아서 얘기 안 하라는데 붙여놓으신 날 같은 느낌이 자 이거 이거 얼마에 샀죠? 이거 지름기인가요? 여러분 개인 사비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회사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다 지름기로 쓰나요? 아님 개인 사비로 하나요? 영수증 처리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요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보는 사람이 몇 분이시라고요? 아 머리 스타일 지금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영수증 처리 하죠? 아 영수증 처리 어 반려하겠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없던 걸로 네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1924분 광이 나나요? 피부에서 지금 조명 때문에 광이 나고 지금 개 아 죄송합니다 계란이 기름이 기름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요? 어 아니에요 살이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살이 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어 살이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너무 살이 찐다 그런 거 가지고 아 개기름을 들으셨네요 와 참 좋네 아 야 방 보니까 잠이 다시 깨신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재워드려야 되나 어 원래 광고 많이 찍기라고 어떤 팬분이 배우는 광고를 찍기 위해 존재하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광고 찍으려면 사실 되게 달달하고 그런 배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달달한 거라기보다는 좀 작품적인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스타일이라 텐션 업하라고 지금 사실 텐션 업하고 싶은데 어 요즘 저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예민하셔서 조금만 시끄럽게 되면 바로 주민신고 주민신고가 들어와요 여기 되게 이 시간에 조용한 동네라 말도 되게 소근소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네 로코요 제가 지금 제가 조만간 로코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여러분들이 하나는 또 다 해야죠 아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더 좋다고 네 좋아하는 거 하도록 또 좋아하는 거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되네요 네? 아 잠시만요 뭐라고요? 댓글 읽어주세요 아니 동행 불러달래요 댓글이 아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라고 다 하고 지금 댓글 다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허 무슨 뮤지컬이요? 아휴 뮤지컬이 제가 또 보여작 개봉이요? 언제 하냐고 보여작 개봉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다 영화 할성이 많이 얼어붙어가지고 노래요? 아휴 아휴 이 방중에 노래하는 거 잘하는데 아주 쫓겨나요 나 계속 읽고 있는데 뭐 그럴 거 같아서 기타 잠깐 줘보시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 이게 제가 생일인데 오늘 뭐 생일이 되나 아휴 감사합니다 열일하고 계십니다 아휴 참 이렇게 열일하고 달리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휴 참 너무 커 아휴 아휴 먼지가 있네 먼지 좀 청소를 잘 안 했는데 제가 기타를 아휴 진짜 오래돼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기타를 여러분들한테 매번 어 팬미팅을 하거나 뭘 할 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기타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또 이게 손가락이 제 손가락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하 영호야 기다리고 어 이 아 여기 이 아 아 이 이 영호야 기다리고 이 으 손가락이 제 손가락이 아니냐고요 부러져야 되나 이거 이놈의 손가락이냐 오 네 아시네요 아이디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이디가 너무 길고요 아이디 읽다보면 올라갈 뻔 같아가지고 나 왜 그걸 어떻게 하셨지? 마음에 연습해가지고 이걸 나우인포에고 아시는 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시는 분이죠 나우인포에고 요즘 분들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또 ASMR에 남는 데는 좀 힘들었어가지고 굳은 사람 좀 생겼다가 말았다 생겼다가 말았다 그래가지고 자 치워주세요 제가 변동기준 10만스텔이라 아 네 제가 그 앵간이 형 꿇네 아 예예 아 네 앵간이 뭐 하는 거야 진정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부장님이 사장님이신 줄 알아요 네 사장님 저희 네 저희 한재덕 대표님 어디야 어딜 봐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네 김남규씨 생신을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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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은 아니고 뼈가 안 나오는데? 아 이제 좀 이게 퍼퍼링이 느려요 아 네 아이고 네 네 네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형규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언제까지 할거냐고 어 이제 조금 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안가요 아 예예 네 노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신청곡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지금 너무 시끄러우고 안됩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도록 할까 아 시크게 안 좋지 그래서 내가 이중창으로 갈아둘게 아니요 이중작품들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 오늘 사내픽쳐스에 나는 그 노래 좋아하는데 하덕 하덕 하동균이죠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제덕님을 사랑해줘요 제덕님을 사랑해줘요 그녀를 신청곡에 그녀를 좋아하는거 알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다음에 좀 이른 저녁이면서 잠깐 기다려 이걸 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껏 제 생일 네 네 마음껏 제 생일 아 네 어 피곤하네요 어 어떤 대표님이냐면요 어 사나이픽쳐스 대표님이자 또 어 저희 킬스토리 어 ENT의 어 총괄 대표님이자 어 후경인이자 어 건물주님 이십니다 어 아 그래가지고 건물주님 모시고 사니까 정말 힘드네요 어 아 방금 들으셨죠 여러분? 이중창 설치 어 노래 부르고 막 난리쳐도 주민식만두로 이중창 설치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이 많으시다구요 아 저요? 아니면 저 아 한잔하고 모신거 아니냐구요? 아 저분은 항상 그런 하이 텐션이시구요 아 저보다 말이 더 많으십니다 피곤해요 어 아 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어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뭐 되게 본의 아니게 사실은 저희 건물주님을 소개시켜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네 원래 저러신가요? 잘 아시는 분이신가봐요 그 여기 댓글에 원래 저러신 결론은 좋으신 어 피곤한 스타일? 아 그렇게 또 따지면 제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피곤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아 피곤하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 아 아 아 피곤하면 발식으로 자 그럴까요? 이제 피곤하면 발식으로 잘까요? 이제 라방 장르가 다행히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디오가 오디오요? 지금은 시간이 12시 28분이니까 라 오디오가 좀 비워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 댓글이 너무 갑자기 광고나가지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상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두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사람으로서 더 좋은 배우 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극난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생일이라고 여기저기 팬분들이 선물을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다음부터 절대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힘든데 뭐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들 힘드니까 마음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지 잘 아니까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온라인으로 요번에는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우주채상쇼도 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만나려고 해요 네 네 그럼요 저 여러분들 편지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빠서 못 읽을 때는 잘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읽어요 진짜 인도네시아 베트남 팬들 필리핀 계속 올라오시면 러시아 팬분들도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남미 유럽 브라질 다 나오네요 아 올해 수능 보시는데 사실 수능 보는 분들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보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게 중심을 좀 잡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나라도 어수선하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데 아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그냥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좀 놓고 편하게 좀 계시다가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건 여러분들 그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다 같이 공통된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힘드니까 너무 나만 힘들다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라방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도 깊은 시간이 없고요 어 더 계속 하고 싶지만 어 저희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되고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늦지만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어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과제 버리고 왔다고요? 오래 해달라고요? 아 과제를 버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과제는 하고 오셔야 할지 어 뭐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오래 하고 한 1년 동안 안 하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라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생일 진심으로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좋은 꿈 꾸시고 여러분들이랑 자주자주 소통하는 시간 만들거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좋은 우리한테도 또 봄날이 오기를 사랑합니다 좋은 꿈 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